끝까지 영상을 시정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뇌천리터 왓티비오의 왓티비오입니다. 내 이름은 강아지 미르 오늘 다른 공원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잠겨있다. 친구들과 즐거운 게 뛰어다닌다가 더워서 물이 있는 곳에서 놀아다 너무 더워서 물이 있는 곳에서 놀고 있어대 큰형아 나를 부려서 그래서 나는 못뜯을 철을 했다. 나는 물이 있는 곳에서 놀아는 중에 다른 친구들의 냄새를 말린 중에 친구들과 함께 다시 즐거운 게 잡기 노른 중에 다시 물이 있는 곳에서 갔다. 재미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데 신나게 놀아다 뇌천리터 왓티비오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뇌천리터 왓티비오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